근데 그 옆에 되는거죠? 아 이거는 초음파 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텐데 이제 유방에 혹이 있는지 보는 검사로 여기다 이제 젤리를 넣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몇 달 전에 작년에 도입했던 횡탄성 초음파가 가능한 그런 초음파입니다 비쌉니다 횡탄성 초음파 있었던 거 같은데? 근데 이제 횡탄성 초음파라는 거는 유방에 혹이 있을 때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좀 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치가 횡탄성 초음파를 하면 탄성도가 수치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정확하게 유방암을 판단해 주는 건 아니고요 유방암을 진단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을 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오늘은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분들 특히 시험관하기 준비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임신을 준비를 하는데 난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관 아기들 많이 준비하시죠 게다가 요즘에 이제 임신하시는 연령대가 너무 높아지면서 노산이 많아져서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 호르몬 약을 맞아요 그래서 난소에서 과배란을 시키고 그 과배란된 난자를 채취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어 이게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건데 그러면 저 유방암 위험성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제가 오늘도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과배란을 시키는 약물들이 몇 가지가 쭉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 중에 한 약물은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약물을 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유방암 치료제입니다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드시는 거예요 페마라나 아리미덱스 그죠 그 약이 부작용 중에 과배란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폐경전 여성에서는 그 약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로 쓰이는 약으로 과배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유방암 위험성이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들도 다 유방암 위험성이랑은 거의 관계가 없어요 물론 특정 약 하나가 너무 과량으로 너무 짧은 텀으로 많은 횟수를 하게 되면 유방암 위험성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심지어는 그 약은 또 그렇게 많이 쓰이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임신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약물들은 유방암 위험성을 전혀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그 약 맞으면 되게 힘들어요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힘들고 안 그래도 애기가 잘 안 생겨서 속상하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유방암 걱정까지 하시고 그쵸 근데 유방암 걱정은 제가 덜어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이 맞으시는 호르몬 관련된 주사들은 유방암 위험성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꼭 임신에 성공하셔서 예쁜 아기 출산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자궁암이나 난소암이나 이런 것들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구 결과 난소암이나 자궁암 역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경우는 또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래 먹으면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거는 없냐 얘네들은 단기간에 잠깐 복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방암 치료제는 이거를 오래 계속 복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얘네들을 한두 번 정도 맞는 걸로는 별 걱정 없으시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악물에 대한 부작용들은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임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이나마 조금 걱정 덜어드리고 도움이 되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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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Free